도메인 을 샀잖아. DNSG에 가입해. 도메인을 원래 구매한 곳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얘가 되게 좋아. 관리에 특화된 툴이야. 로그인하고 여기서 도메인 추가해서 내가 산 도메 있잖아. weekend. 뭐지? 아이온가? 이걸 써. 추가하면 돼. 그리고 여기 있지. 7, 16, 55, 64, 78 요거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그냥 뺏어 올 순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 로그인 한 다음에 주리 도메인스 중에서 weekend 가져봐. 클릭한 다음에 이게 외국 서비스라서 좀 느려. 여기 있지? 여기 들어가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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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한데? 응 여기가 업데이트 이거 오케이? 이거 눌러. 여기 기존에 돼있는 거를 네. 요거 요걸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걸로 다 가꾸면 돼. 이렇게. 요거 업데이트 그냥 누른 다음에 어 하면 된다. 끝.